저거 그냥 진짜 막 써신 것 같은데, 이렇게 탁탁. 맞아, 맞아. 삶은 그대로. 투박하게. 어, 투박하게. 그런데 수육이 되게 하얗고 깔끔한데요. 야들야들해 보여요, 그리고. 비계하고 살코기 그냥 비율이 엄청나. 완전 황금 비율이야, 황금 비율. 나왔다, 나왔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나오자. 네, 바로 나옵니다. 이게 두 개씩 나올 거죠? 저희 주문한 거 다 나왔습니다. 이제 먹는 거 볼 수 있는 거야? 새우젓 기본으로 먹어봐야겠다. 그래, 일단 순정으로 새우젓에 찍어서. 자, 저희 지금부터 돌줄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와, 촉감 뭐야? 진짜 부드러운데, 진짜 부드러워. 비계랑 고기가 조화가 좋아서 입에서 그냥 먹어보이네. 너무 부드러워. 음! 지금 니샤 입맛에 맞는 거죠? 아, 이야. 그런데 남들이 보면 음악 듣기 저런 줄 알겠어요? 한쪽에 안 보이는 쪽에 왼쪽에 이어폰 뀌 줄 알겠어. 너무 부드러우네. 그런데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라 쫀득하고 부드러워 진짜 촉촉하고 약간 한정살, 가브리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 아예 그 육즙이 그냥 터져 원래 그 고기를 삶으면 육즙이 좀 빠져나가잖아 근데 이거는 그 육즙이 가득 있어 지금 마음 같아서 육즙이도 가능해 뭐라고 생각했어? 이래메 5단에 고추까지 올려서 먹으려고 하고 계단해요 고기 늦게 할 수 있는? 들어간다고? 들어간다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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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대박 진짜 이 크기는 독보적이다 대박 맛있어 대박 맛있어 대박 맛있어 대박 맛있어 시야 봐요 고기에 이거 샌드위치 아니에요? 우와 우와 마늘이랑? 마늘이랑? 마늘 향이랑 그 아이스 향이 터지면서 와 이거 맛있으니까 김치랑 같이 먹고 싶어 말이 없거든 자 누가 지금 묵은지 누구야 너무 맛있어 그렇지? 그렇지 와 이래 우리가 변하던 대로 먹어주네요 묵은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고마워